이 분이 일찍 나가야 되고 사이즈가 없었다고 말씀하긴 이 분이 이렇게 사이즈가 끝나고 나가면 너무 흡족하니까 일찍 나가야 돼서 사이즈가 없었고 다시 일찍 해야 돼 일찍 해야 돼 왜요?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이라고 남기 오 Smol 맘이 없을 수도 없지 매생의 입처럼 아는 날 또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한옥뿐 말 마치면 다시 유의하실 텐데 어밀처럼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마요 이 생에 못한 사람 이 생에 못한 일요 온 길 떠나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친다 나를 놓친다 나의 이름은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나를 놓친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서 너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는 어두운 꿈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둘 다시 만나 나를 놓친다 내가 너의 기적이었던 그대의 이유였던 그대의 꿈에 누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